청주지검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충북의 한 연기학원 대표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0월 제자 B양을 상담을 빌미로 자택으로 부른 뒤 밀린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. B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전치 9개월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범행의 중개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습니다.